안녕하세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해본 게 지금 나이가 34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늦었어요. 솔직히 머리를 약간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좀 줄이고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권총 같은 거 좀 있어도.. 어? 이거 어때요? 진짜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빨리 왔었어야 했는데 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식당에서 가장 오래 있었어요. 5년 이상 있었는데 하루 깔짝 그리고 다시 내일 일 투입하니까 응 아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아 약간 울컥하네? 아.. 마음이 약해. 내가 아.. 진짜 맛있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여기인가 보다. 어.. 안녕하세요. 어.. 눈비 마스터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남자의 향기가 가득하군요. 아 여기서 작업하시는구나. 복층이에요? 아니요. 아 아니네. 아.. 어 풀수도 있어. 풀수도 있어. 풀수도 있어. 근데 깨끗한데요? 생각보다. 깨끗하게요? 어.. 앉아서 가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스물 네 살 눈비마스터라고 합니다. 아.. 줄여서 눈만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8년 전 팬카페 인슈아 슈크림스 거기 정모로 사실 한 번 뵀었었죠. 그림을 얼마나 그리신 거예요? 게임 원화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최종은 그렇죠. 최종은 그렇고 다른 분 작업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제 건 안 보시나요?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하셨었는지 좀 그림을 한 번 보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나마 오래 그렸던 거고 아 진짜? 징버거님인가? 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오래 그리다가 막힌 거예요. 음..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음.. 그냥 드랍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끈기가 부족하구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단점이 그런 거 같아요. 아 그거? 끈기 같은 거는 네. 약간 습관적인 거라 바로 고쳐지진 않아요. 이번 말고도 좀 더 봐드리긴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맞는 과제를 좀 내드릴 테니까 좀 따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하하하하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을 볼게요. 집이 일단은 좀 좁아서 그래도 좋은 게 탁 트인 창문이 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빛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네요. 이게 왜 좋았냐면 중간중간에 멀리 봐줘야 이게 시력이 안정적이거든요. 계속 가까운 것만 보면은 눈이 안 좋아져요. 저 요새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밤이랑 새벽에 좀 모니터를 많이 봤더니 나중에 낮에 보니까 사물이 약간 흐려보이는 거에요. 안돼 안돼. 안좋아요 안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눈이랑 손목 이런 데를 잘 신경 써야 돼요. 주변이 일단은 이렇게 약간 정리가 좀 덜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깨끗해지긴 했는데 아마 청소를 하시는 거 같아요 나름. 그럼 일단은 이런 거를 좀 좀 치워놓고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가 다 여기만 좀 치워도 될 거 같아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안돼 안돼.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 집중력에 필요한 부분이고 요소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은근히 나요. 뭐가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특히 여기 이 근처는 좀 치워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손이 계속 가고 담배 있으면 계속 담배 피우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소소한 것들이 결국은 집중력이나 어떤 의지에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림 쭉 다시 한번 볼까요? 흉상을 위주로 작업을 하셨네요. 그래서 좀 나름 해본 게 이거였다가 아 얘는 신발에서 막혔어요. 흠 흠 흠 흠 이게 나름 괜찮게 나온 거 같거든요. 얼굴이나 이런 게 어 일단 저한테 이제 그림을 다 보여주긴 하신 거죠. 모자건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학원 다닐 때 강사님이 이렇게 좀 수정해 주면서 잡아준 거거든요. 학원은 그럼 어디 다니셨어요? 강남역에 있는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서? 하하하하 제가 일주일에 이틀 가는데 50만원씩 냈어요. 어 지금 다른 일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아르바이트만 두 개예요. 아르바이트도 두 개나? 네. 하나로는 월세를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생활비랑 월세랑 다 같이 하면. 아 근데 여기가 멋있긴 해요. 한번 볼게요. 이야. 아 이게 딱 가려져 있긴 하구나. 와 으리으리한데 뭔가. 주변에 다 오피스텔이라. 아 그렇구나. 그림은 계속 하실 거고요. 네. 게임원화 쪽으로 가고 싶으신 거고. 기왕이면 그쪽이셔죠. 기왕이면 그쪽. 일단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게임원화스러운 일단 포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 한복그림이 저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저거를 포폴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거의 하시려면은 디자인부터 새로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했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다. 그림이. 예쁜 여자를 그리려고 했다. 네. 캐주얼 아니면 실사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 옛날에는 반실사가 대세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요새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바뀌긴 하는데. 요즘에는 캐주얼도 꽤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반실사? 실사에 가까운 반실사는 거의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는 오히려 좀 큰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큰 회사에서는 신입을 뽑지도 않고. 그렇죠. 스타일 자체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더 캐주얼하게 가면은 되게 이쁘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서른 넷이요. 서른 넷.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물론 나이가 막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건 좀 있어요. 회사에서도. 6년에서 10년 차 이 정도 되면 팀장을 또 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누마님을 뽑으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는 많은데. 밑에 사람이니까. 다른 거에서는 그렇게 저는 영향 없을 거라고 봐요. 잘만 그린다면. 인성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격은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소심한 거가 단점인데. 네. 그거 외에는 크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괜찮은 분이고. 면접은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포트폴리오가 통과가 돼야. 면접도 보는 건데. 혹시 게임도 하시나요? 네. 요새 많이 하는데. 어떤 거? 몬스터헌터랑 데이브 더 다이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세요? 많이 하면 6시간이요. 너무 많이 한다. 줄이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저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자세의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면. 지울 수 있어요? 네. 뭐. 지우는 거야. 큰 문제없죠. 적어두니까. 바탕화면에 있으면 안 돼요. 하고 싶어지거든. 스팀이나 이런 거는. 친구가 접속하면 막. 띠딩띠딩 하면서. 무슨 게임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 지우셔야 돼요. 없어졌고.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자료는 참고 안 하세요? 많이 해요. 진짜 인터레스트 많이 봐요. 지금 자료 참고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냥 할로윈 컨셉만 던져주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자세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안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따로따로 뭐 이렇게. 폴더 이렇게 지정하진 않는구나. 그냥 무더기로. 저장.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하실 때. 기왕이면 이제부터. 폴더 자체를.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수녀 캐릭터한테 관련된. 자료들만 모아가지고. 캔버스 하나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만 보셔도 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다 그림이네. 사진은 없어요. 포즈나 이런 거 참고. 코스프로 사진 정말 좋거든요. 사직적인 질감 같은 거. 복장에 관한. 디폴트 디자인도. 당연히 하나 가지고 있긴 해야 돼요. 아까 그 포즈 있잖아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그린 거죠.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더 자세히 정확하게 그려면. 이 비슷한 자세를. 사진을 찾으시거나. 본인이 직접. 이 포즈로. 한번 지금 찍어볼까요? 이 포즈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찍어드릴게요. 왜왜. 그 정도의 글이 가곤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구글에서 게이머나 치면.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다. 전신이죠.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이 그림 자체가 이쁜 것보다는. 이게 3D로 나왔을 때. 이쁜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이 중요한 거다. 비주얼적인 디자인. 이 그림 자체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3D로 나왔을 때. 얼마나 이쁜가. 이거가 사실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내 건데. 이런 식으로 전신 그림이. 몇 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뒷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 그림을 딱 자기가 잘 그릴 수 있는 거에서. 열 개를 잘 그린 걸 준비하고. 게임 잡이다. 그럼 이력서 혹시 올려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올려줬고. 설치만 하고 열심히 긁어보다가. 네.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신감이 안 들고. 일단 그림이 만들어져야.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데. 네. 게임 회사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기부터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크로키. 하루에 몇 장씩 하셔야 되고. 인체도용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병행하면서. 네. 제가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제출해 주세요. 네.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사실 5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 더 잘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봐도. 약간 퀄리티를 더 올리거나. 좀 더 욕심을 더 부렸어야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나. 어떤 모임 같은 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혼자 그리셨구나. 네.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무조건. 클라슈 디코 와서.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습실에 있든. 어떤 방에 있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화면 공유로 기왕이면 해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그리세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가. 게을러지지 않아요. 그게 일단 먼저일 것 같아요. 네. 의지를 돋구는 거. 지금 분명. 좀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년 동안.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포기할 생각도 없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바는 알바대로 하셔야 되고. 직장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힘든 것 같아요. 한 개도 아니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좀 못 해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일하고 나면. 그림 그릴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 집중력이 내는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늦었어요 솔직히. 지금 늦었다고 생각돼요. 어느 정도 그림이 된다 싶으면 늦었다고 안 했으면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제가 그림도 봐줄 수 있고. 디자인이라도 좀 고쳐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이 좀 아니에요 솔직히. 일단은 오늘 봐 드릴 수 있는 것 좀 봐 드리고.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대충 정해야 돼요. 목표를 언제까지로 잡으실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취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렇죠. 그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안 돼요 잘. 목표물이 없으면 확실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딱 정해라. 이게 딱 박제되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에. 자. 언제까지. 지금 12월이니까. 네. 6개월이 좀 빡센가. 6개월이요? 아 6개월이 좀 빡센가. 8개월 잡읍시다 8개월. 8개월 일단 잡읍시다. 어. 그렇게 해야 그나마 내가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도 1년 내로 계획이 잡혀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데 그림을 일단 오래 그렸으니까. 그게 또 어디 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 어디. 몸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 내공이. 그러니까. 미친듯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게임도 조금만 줄이고. 오히려 그 시간에 조금만 쉬고. 혹시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쓰시나요? 좀 나중에 써요. 처음에 안 써요. 긴장해서 그런가 지금? 평소 하던대로 좀 보여주시면. 나름 그래도 단축키나 이런 거는. 본인한테 맞게끔 설정을 해놨네요. 본인한테 편하게. 그런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찍는다고 하니까. 뭔가 그런 걸 의식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맞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반복해서 그냥. 칠하고 계시거든요. 의미 없게. 제가 봤을 때는. 스케치를 좀 더 꼼꼼하게 한 다음에. 하는 스타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케치를. 디자인 쪽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러프 정도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림이. 모작 같은 거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네. 자주 하죠. 제가 그림 한번 봐 드릴게요. 얼굴은 일단은 이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나름. 좀 크게 써야 돼요. 피셀. 컴퓨터가 괜찮다고 하면. 아까 모난한 거 보니까. 컴퓨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4000 정도만 쓰세요. 4000이요? 네. 이거 나중에 얼굴 다 뭉개져요. 이렇게 하면은. 책상 너무 흔들린다.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당근마켓 하세요. 당근마켓 하셔가지고. 거기서 괜찮은 거 무료나눔 하는 거. 가져오시면 돼요. 이 동네에서 잘. 구하셔가지고. 그리고 싼 것도 되게 많고. 5천원짜리 만원짜리. 괜찮은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굳이 사실불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심하긴 하네 이거는. 이런 환경들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림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바꿔주니까. 머리를 약간 크게 그리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릇이에요. 버릇이에요? 머리를 약간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나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주름이나 하든지. 확실하게 어떤 빛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해서. 사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 분명 있을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나는 너무 순둥순둥했거든요. 보면은. 너무 순둥순둥하니까. 만화에서 보면은. 눈을 좀 강하게 잡아주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녀에서 뭔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 총? 갑자기 총? 그 외에 그런 컨셉 많이 봤잖아요. 아. 한번 총 해볼게요. 신부. 성당. 아무거나 좋아요.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총 하면 뭐가 생각나요? M16. RPG도 잡으셔요. RPG. 뭐 이 정도. 십자가면 뭐가 생각나요? 나무랑. 나무. 금속.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신부는 결혼 못 하잖아요. 네. 비혼. 비혼. 이게. 또 파생해도 되는데. 네. 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것들이 나아요. 여기서 골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골라 쓰면 돼. 수녀. 일단 당연히 수녀 나와야 돼요. 날개 있었죠. 날개 있고. 성당. 물론 우리가 성당은 안 넣었지만. 만약에 배경을 뭔가 더 넣었다 싶으면. 성당이 좀 들어가도 되겠죠.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권총 같은 거 좀 있어도. 어? 이거 어때요?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겨누고 오는 거야. 자기를 되게 증오하는. 약간 악마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캐릭터.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거고. 그럴 거면은 포즈를 다르게 하는 게. 포즈를 사실은 다르게 했던 게 좋았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게 되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어? 이쁘다. 수녀다. 끝. 안 돼요. 그러면 일러스트는. 생각을 한 번 하게 만들고. 어? 왜 이러고 있지? 어? 그건가 보다. 떠오르거나. 어떤 명화가 떠오르거나. 스토리가 들어있는지를 생각을 하게끔. 10초까지는 고민하게 만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림 그린 사람의 의무죠. 그게 좋은 거에요. 그냥 어? 이쁘다. 끝. 안 돼요. 스토리텔링이 전혀 없었어요. 먼저 약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렵죠. 좀 짠해야 될 게 많네요. 짠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태 잘못 그렸어. 진짜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빨리 빨리 왔었어야 했는데. 이걸 빨리 했었어야 했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너무 빨리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취미로 하자.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하고는 쉽고. 서른 한 둘쯤 부터. 너무 늦지 않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는 게 낫잖아. 그렇지. 그러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습관을 들이고. 하루에 한 번씩 꼭. 크로키도 꼭 해보고 해서. 일단 내공 꼭 사야 되고. 준비된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림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좀 아프네. 진짜로. 아. 평소에 옷을 혹시 디자인 해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옷에서 많이 막혀요. 막혔다고 하니까 더 안 해본 거잖아요. 네. 그걸 많이 해봐야 돼요. 게임에서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원화가는. 그림을 이쁘게 그린 사람도. 포함이긴 하지만. 옷을 디자인한 사람을 보면 돼요. 복장.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 패션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이 많이 뜨는데.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아. 이런 벨트에. 이런 긴 치마. 이걸 고대로 갖고. 얘를 좀 더 짧게 가고. 이 위에 뭔가. 옷을 하나 더 얹히고. 이 벨트를 다른 걸로 바꾸고. 이거를 색을 바꾸고. 부츠보다는. 하이힐에다가. 그 가터벨트를 입히고. 머리는 좀 더. 좀. 앞으로 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기본이 하나가 있고. 그걸 바꾸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금방 좋아져요. 갑옷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빛이 이렇게 났을 때. 뭐 하늘빛이 나오고. 이런. 환경적인 거 말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면 좋은데. 오히려 이게 디자인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좀 무시하고. 이 안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바클 같은 거 있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모델러들이 그걸 보고.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안에 보면은. 또 천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물론 이게 원래는 천이 아니고 다른 거겠지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재질이 뭐예요. 무조건 물어봐요. 만약 모델러가. 그러면 천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걸 생각 안 했다. 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되게 얇아요. 왜냐면. 지금 갑옷을 많이 안 그려 보셨죠. 네. 많이 그려 보셔야 돼요. 게임 원화 하시려면. 갑옷은 그냥. 필수예요. 필수. 네. 그래서 꼭 그려 보시고. 여자만 그리지 마시고. 좋은 방법. 갑옷을 입은 여자를 그려라. 그러면 되죠. 네. 비키니 갑옷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갑옷을 좀 친해져 보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8개월 뒤에 취직하고 나서의 그 기분. 그 생활.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버는 그 순간순간.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게임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게임에 들어가는 원화를 그리면서. 나도 그 게임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저도 되게 그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생활이. 좀 급해요. 솔직히 많이. 8개월. 8개월 내내. 근데 그게 많이 시간을 당겨줄 거에요. 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래 걸려요. 아니면 못하거나. 카페에 왔습니다. 한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하는 일은 뭐고. 그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가장 오래 있었어요. 5년 이상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휴일이 1일 아니면 2일. 주어지니까. 너무 빡세다. 하루 깔짝 그리고. 다시 내일 일 투입하니까. 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셨고. 지금은? 네. 지금은. 하나는 주말에 편의점 하고 있고요. 편의점. 하나는 지금. 마트에서. 건품 알바하고. 힘들진 않아요? 몸은 덜 힘들어요. 거기 때보다는. 아. 커피다. 보통 제가 퇴사한 이후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까 무릎 아프다고 하셨었구나. 두 개 다 하면은. 시간이 진짜 없긴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 많이 그려야 되는데 사실. 평일은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3시면 퇴근을 해요. 한 11시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정신만 붙잡고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아무튼. 목표를 확실하게 가졌잖아요. 8개월 뒤. 어떻게 보면. 이루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 많이 난다고 저는 봐요. 목표 날짜가. 일단 그걸 목표로 하고 한번 해보시죠. 포포로는 아직은 준비하지 말고. 지금은. 습작 위주로 많이 해야 돼요. 습작이랑 모작. 나는 원래 이거 오늘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계속 오래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식당을 다닐 때는. 응. 학원비를 낼 돈은 됐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때는 시간이 안났고. 지금은. 시간은 어느 정도는 안 돼. 학원비가. 그에 비해. 지금. 뭘 가지고 가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응.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이 많아지면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나도 그러더라고. 많이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8개월 지키려면. 대단한 엄청 빡시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해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어. 자신이 없는 건 아니죠? 혹시 8개월이 될까?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짧게 잡았으니까.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약간 연장하면 되니까. 아 그럼 한 2, 3개월만 좀 연장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꼭 해봐. 그래서. 일단 잘 할 수 있고. 네. 아. 아 약간 울컥해가지고 아까 그 말 들으니까. 그 식당 이야기. 피실 걸 떨어진다는 이야기. 내가 들으니까.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한번 봤던 사람이라서 그런가? 응. 아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아 약간 울컥하네. 아. 마음이 약해 내가. 아. 약간 재미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네. 아. 식당 이야기도 듣고. 약간 힘들게 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열심히 해봅시다. 아무튼.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책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안들였네.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책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게. 나를 스스로 계속 그릴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 것도 사실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아 저도 이거 한번 그려봤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응. 나도 그렸지 그때. 하나야 해. 응. 오늘의 외itat. 이거 스트레스만 이리FT 캐릭터에 might 말issa bridge. 슬슬. 다 coisa 정말 많으면 aspirationchublik이라는 bits. 아니요. 다 어디서. 주lord에 퍼드убли Protファ … 네. 아멘